이렇게 해봐요 아빠 잡았어 이렇게 해볼까? 아빠 잡았다 나 이거 잡고 가 빨랫니 잡았다 양성 가봐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아파 물어 안 물어요 아 진짜 언니 진짜 용감하다 아 진짜 아파 진짜 응 나 그 애 잡았는데 진짜 귀엽다 혜성아 오빠도 잡았지 애 오빠도 용감하게 잡았어 일루와 일루와 발통망